대한민국의 허그널적이 있는 검상대모사 아놀덕입니다 남자의 최고는 멋진 티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Y자의 모양, 용의 모양을 갖고 싶지만 못 갖는 일 중에 하나가 운동을 안하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남자의 등 운동은 딱 철봉 하나면 끝이 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동작부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어깨보다 넓게 하는 동작입니다 어깨보다 넓게 해서 가슴을 들고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등의 바깥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보다 좁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넓이 정도에서 마시면 이렇게 그러면 등의 약간 중간부분 그리고 어깨보다 좁게 이렇게 하면 등의 하압 어깨 그리고 마지막 서로 마주주기에는 패러럴들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동작만 탐날때마다 공원이나 학교에 있는 철봉에서 하시면 여러분도 안운동 같은 멋진 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There we go 아멘